자 문열가 첫소리 뺍니다. 자 문열가 첫소리 뺍니다. 그럼 벌써 8시 반 정도는 차는 와요. 먹고 김 내고 한 11시 하면 끝나요. 오전 작업은 더운 게 못해요. 피곤할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 다 피로가 가버리죠. 하도 외롭고 이러기도 외롭으니까 그냥 골로 오면 그 노래소리로 정신을 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좀 덜 파는 게 그렇게. 자 세 번째 꽃방탈을 넘어갑니다. 꽃을 끄는 하하이 하하이 에헤나 고 사하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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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열이 사천이시오. 3월 3일 날 연자는 날아들고 가지가지 꽃 피고 중반은 털털 간지떼 끝털이 제비똥 깔렸네 부자필새 부자필새 우리 고울에 부자 되새 풍년을 빌새 풍년을 빌새 우리 고울에 부자필새 정사초련 불발 켜들고 우리 고울에 부자필새 우리 고울에 부자필새 우리 고울에 부자필새 오전, 오참도 잡수시고 그레쓴게 흐글탕으로 넘어갑니다 쑥떡을 치고 내 떡을 치고 인계장 고울에 부자필새 잡아서 어째 행정신 하하이구나 담당스러움이야 이러를 낳소 이러를 낳소 이러를 낳소 애기 어르신 이러를 낳소 어머들 어머들 이러를 낳소 하하이구나 담당스러움이야 초등학교 갔다 오다가 점심도 얻어먹고 참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밌드라고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막 한 30분, 40분 그렇게 막 논해서 춤을 추면서 불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서 그 차 못 들어갖고 점심 먹을 때 하도 점심 배우려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사를요. 그러자 마침 78년도 마을 이장하면서 그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부 사롱방에서 물어봐갖고. 성계 성계 발을 타고 성계 고개로 넘어간다 하하이, 하하이, 할사방길 해내라, 인절리 콩떡 꿀발라이로 고영감의 오기만 기다린다 허이야 허이 얼사방결내라 영감 땡강 족지랄 말소여로 영감인 사랑한 족네 허이야 허이 얼사방결내라 족도나 족네 족도나 족네 할멈 사랑 사랑에 빠져 족네 허이야 허이 얼사방결내라 얼사방결내라 그때 어르신들 북노래가 그렇게 잘 부르고 좋아서 아쉽더라고요 지금은 옛날 어른들 따라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술을 먹고 술이 취해야 돼요 흙은이 취하면 춤이 저절로 나와서 흥도 나와서 노래도 고기 그런 공개로 이제 우리 죽으면 잊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받으려고 나누고 넘길 때도 없고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노양의 방초 아홉 번째로 올라갑니다 NOTICCES 젊은 날에 해는 어디 터지 터지 가고 어둠 저야 해 내 꿈 잰다고 서로 흐를 마소 달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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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